기호 1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으세요. 수고하십니다.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주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하십시오. 난두대에 올릴 것은 주도권 규제가 아닙니다. 난두대에 올릴 것은 세금폭탄이고 부장한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해십까? 지금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사도 지역에서도 기율이 불합했습니다. 화상 최악의 문헌정권,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 기관 공개의 공식불원 정권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박완수는 저격특위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공작에 이어 다음 대선 공작이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박근혜 정권의 폭풍을 막아야 합니다. 대판 혼란 제가 없애겠습니다. 다음 운전자 인사로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대표가 숨겨주고 있던 공석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투명한 공천제도로 공천훈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뢰받는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들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